대동맥 수술 명의로 알려진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.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건널목을 건너던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. 자전거를 몰던 사람은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였습니다. 주 교수는 의료진 사이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. 주 교수는 지난 2020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대동맥 질환 전담팀을 꾸려 고난도 수술인 대동맥 박리 수술 성공률을 약 98%까지 높이는 성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. 주 교수는 응급환자 수술에 매진하기 위해 병원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. 의료객뿐 아니라 그에게 치료를 받았던 많은 환자들도 세상을 떠난 주 교수를 향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. SBS 안혜민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